1. 하정민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자, 오늘은 핫조이 2탄입니다. 하늘이 쪼개져도 이것만은 자, 우리 고1 대상으로 이 전에 선생님이 부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특강을 좀 해줬고요. 이번 핫조이는 제곱의 합 제곱의 합의 최소 요게 시험 문제 나왔다 하면 조금 헷갈려하고 어려워하거든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겁니다. 우리 고1 학생들, 이번 기말고사 때 제곱의 합의 최대 최소가 나온다면 맞춰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잘 듣고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가봅시다. 제곱의 합의 최대 최소는 그러니까 제곱의 합의 최대 최소는 두 가지의 스타일이 있어, 사실. 근데 요런 스타일에 대해서 어떤 스타일? 정점은 고정된 점이에요. 뭔 점? 고정된 점. 고정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고정된 점이랑 어떤 도형 위를 움직여 그 도형이 예를 들어 원이라 그럴까? 그냥? 원 위, 어떤 도형 위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점 P라는 것은 도형 위를 움직이니까 그 P가 제한된 범위 위를 움직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P가 아무데나 움직여. 아무데나 움직여. 아무런 제한이 없어. 어떤 도형 위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움직여. 그때 제곱의 합의 최대 최소는 그냥 계산하세요. 알겠죠?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제한된 범위를 움직여요. 그게 이제 제한된 범위라면 도형 위겠죠. 그렇다라면 어떻게 하자? 중선 정리를 이용하자. 알겠죠? 중선 정리를 이용한다. 만약에 제한된 범위가 아니야. 아무데나 움직여. 혹은 X축 위 Y축 위 이것도 제한된 범위 아니야. X축이 아무데나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뭐하고 계산하고 특별히 도형 위를 움직인다 이거야. 그게 제한된 범위라는 소리요. 그러면 뭘 이용하자고? 중선 정리. 자 중선 정리가 뭐였지? 한 번만 다시 개념 잡고 가자잉. 공식 다시 한 번만. 여기가 이렇게 중선을 내리는 거지. 중선 중선 내려. 그럼 중선 정리는 이런 거예요. 그림으로의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오케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중선을 쳐다보시고 중선 제곱 더하기 반틈의 제곱의 두 배 다시 가자. 스몰 a b c d 어떻게 가자고?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은 두 배의 중선 쳐다보시고 중선 제곱 더하기 d 제곱이다. 이게 중선 정리다. 이 중선 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곳이 바로 제곱의 최대 최소예요. 근데 그때의 특징은 이 p라는 놈이 제한된 범위 즉 도형 1을 움직일 때 중선 정리를 잘 이용하고 어렵습니다.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가 돼요. 근데 배우고 나면 별게 아니야.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두 문제 정도 확인해 볼 겁니다. 반드시 알아둡시요. 자 가볼게요. 1번 문제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어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그려보자. 마이너스 2,0 3,0 그리고 0,2 그럼 대충 찍어볼게. 여기가 8점 됐죠? 3,0 그치? 2점 C점 0,2 대충 대충 여기 정도 찍어볼까? C,0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줘. 샷 샷 그렸잖아요. 삼각형을 그렸다고. P가 어디 있어? 이거야. AB를 움직여. P가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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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가보자 p는 마구잡이로 움직여 5제곱 더하기 5제곱의 무슨 값? 최소값 제곱의 합의 최대 최소인데 p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하자 삼각형 보이잖아 지금 삼각형 보이잖아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고 그럼 뭐 하자고? 중선을 찍는 거야 중점을 찍어서 중선을 만들라고 그러면 얘가 딱 절반 절반 그 m의 좌표도 알 수 있어 당연히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1, 얼마예요? 1 이렇게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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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삼각형 보이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런 느낌 아 p a 제곱 더하기 p c의 제곱은 중선 정리에 의해서 두 배의 누구 제곱? p m 제곱 더하기 a m 제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최소를 구해버리면 된다 이거야 깜짝이야 붕비리 떨어져자 다시 한 번 이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두 배의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다 이거야 그러면 얘는 고정 아니야? 고정이지? 얘 길이는 고정이에요?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1, 1, 루트 2 요거 루트 2네 맞아요? 루트 2에요 그러니까 요 a m 제곱이 2가 될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변화에 대한 관찰을 p m 제곱이 최소가 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나는 p m 이 최소인 순간을 고민해보면 되겠구나 이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p 가 움직임에 따라 대상 변화는 대상이 두 개여서 최대 최소를 관찰하기가 힘들어 근데 중선 정리를 쓰면 변화의 대상을 한 개만 보면 돼 p m 이 최소가 될 때 그래서 돌려서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바뀐 거야 나는 p m 이 최소가 되는 걸로 문제를 바꿔 p 는 움직여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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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P가 움직이잖아 움직일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P, M의 가장 짧을 때를 구하자 이거예요 P가 움직이면 M은 고정 P가 움직이면 P, M이 가장 짧을 때는 당근빨다 수선의 발이지 그러니 우리 P의 위치가 여기에 왔을 때 이거예요 그러면 P, M은 수직일 때가 즉 수선의 길이가 최소값이므로 그런데 재밌죠? p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거든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길이가 몇이에요? 1이에요 그럼 당연히 1대 1대 루트이니까 여기 길이도 1이 될 거야 그래서 pm에 해당하는 최소값은 1이죠 얘가 아 수직일 때 수선일 때 그래서 그 길이가 1 제곱해도 1 3 이게 1이니까 3,2,6 그래서 우리의 최소값은 6이 정답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 요구제곱 더하기 요구제곱 이런 느낌의 최대 최소는 2배의 중선 제곱의 반틈의 제곱이다 그러면 변화의 대상을 몇 개만 관찰하면 되니까 한 개만 관찰하면 되니까 최대 최소를 구하기 용이하다 이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이렇게 이해하실 거고 다음 한번 넘어가 봅시다 원을 가지고도 대화해볼 거예요 원으로도 문제가 잘 나와 그러니까 원이 시험범위가 아니더라도 어떤 도형에 대해서 제곱의 합의 최대 최소는 다음과 같이 문제를 풀어가기 때문에 원이 아니더라도 알아둬야 돼 좀조건 원이 없잖아 그렇게 알아둬야 된다고 자 원이 있는 상태로도 문제가 잘 출제되니까 한번 보자 원 위에 점이 있어요 원 중심이 0커마요 AB점이 있는데 내가 그냥 대충 그려볼게 알았지? 대충 할게 선생님 좌표가 안 맞는데요 그러지마 나 대충 한다 그랬어 어? 뭐라 그럼 때릴 거야 진짜 4커마 3 B점 몇이야? 2커마 5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근데 또 봐봐 또 봐봐 아휴 진짜 A점을 자 다시 그리자 A점 여기 있잖아 내가 어떻게 그릴거야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여기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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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여기 0커마 다시 해볼게 선생님 P는 누구 위에 있어? 원 위에 있어 P는 원 위에 있어 그럼 P가 대충 여기 있다고 찍어봐 어? 근데? 에? 보여? PA제곱 더하기 PB제곱 의 최대 너제곱 더하기 너제곱에서 최대 보여요? 요거제곱 더하기 요거제곱 이런 느낌 그럼 뭐 간다고? 중선정리 그러기 위해서는 당근빴다 AB를 연결 슉 그죠? 그 다음에 뭐에 찍고 요거제곱 더하기 요거제곱이니까 중점을 찍고 중선을 그린다 그럼 이 녀석의 점은 3컴마 중점이니까 요게 길이가 똑같겠죠 3컴마 4 아니 선생님 그러면 슉 중선을 내려 그럼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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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건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이야 근데 얘를 어떻게 구할 거야? 두 배에 PM제곱 더하기 AM제곱 좋아요 잘 들어잉 선생님 AM제곱 얼마예요? 요기인거지 AM을 먼저 구하면 되지 1, 1, 루트 2 요기도 루트 2네 1대 1대 루트 2 요렇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기는 또 2가 될 거야 루트 2니까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 또 또 또 나는 결국 이 녀석의 최대를 구하라는 건 PM이 최대가 되면 된다는 거거든 문제가 바뀌어 이제 나는 과연 PM이 언제 최대가 되는가 이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거지 PM이 언제 최대가 되는가 그럼 문제가 바뀌었어? M은 고정이야 P는 돌아다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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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야 P가 돌아다니면 P가 돌아다니면 P가 돌아다니면 돌아다녀 언제 최대야? 원 밖에 한 점으로부터 그치? 그거지? 그거잖아 그거잖아 M은 고정이야 원 밖에 한 점으로부터 원 위에 점까지의 최대 최소는 항상 중심과 대여를 하죠 중심 그래서 이 점으로부터 중심까지 연결한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살짝 쿵 모해주면 더해준다면 그 위치에 P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원 밖에 점으로부터 P까지의 거리 원 위에 점까지의 길이가 최대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요 선생님 이 길이가 얼마예요? 여기가 0,0이니까 3,4 3,4,5 노란색은 5가 되겠지 뭐 선생님 근데 반지름은 얼마였어? 문제에서 1이라고 나왔으니까 따라서 원 밖에 한 점으로부터 원 위에 한 점까지 최대값은 6 그러니까 P, M의 최대값이 얼마? 6 36이네 그럼 제곱하면 그러면 최종적인 정답은 2 곱하기 38을 하시면 정답이겠네요 그럼 몇이야? 8,3,24니까 84인가? 낮죠? 맞죠? 바보죠? 뭐 계산이 이따위로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2,8,6 76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제곱의 합의 최대 최소에서 만약에 P라는 점이 어떤 도형 위를 움직이는 제한된 범위를 움직이는 그 순간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다 제곱의 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다 그럼 뭐로 구한다? 중선 정리로 돌려야 된다 이거예요 왠지는 이제 알았죠? 변화의 대상을 한 개만 보면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P, P제곱, D, P제곱 이거 두 개를 봐야 되는데 두 개를 어떻게 봐? 고등학교에서는 항상 한 개의 변화를 주목하는 게 의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상으로 바꾼다 이거예요 그때 이용하는 게 중선 정리라 반드시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공개 특강은 제곱의 합의 최대 최소입니다 특히 그 점 P가 어떤 도형 위를 움직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냐 중선 정리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문제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정리되세요 자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주 정도에 마지막 3탄으로 찾아오게 될 건데 과연 또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올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시고 우리 또 3탄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개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